호날대의 비연은 그치지 않아 너도 닥쳐!!! 예 제가 니밤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살 수가 없는 상태니까 예예 니밤 한 대만 때려주시면 안될까요? 예 그럼 진짜 잘할 거 줄 거예요? 예예 진짜요? 알았어요 예 잘했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드름 터지신 거 아니죠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원곡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알아요 아는데 좀 못하는 사람이 똑같이 불러면 더러워지게 되잖아요 아 기본기를 닫기 위해서 저는 좀 듣기 좋게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약간 듣기 좋게 이거? 네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홀리님 알려주세요 저 짜질게요 네네네 네 청담동에서 구순 프로젝트 하고 있는 보컬 트레이너 김구순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나홀리님 절대로 욕하기 없기에요 알겠죠? 아 욕하지 마세요 아 저는 좀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쳐서 한 달에 아 괜찮아요 거의 예 한 달에 가수들한테 천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3만원 이하 받고 있거든요 그니까 제가 무료로 지금 강습해드리러 온 거잖아요 아 오케이 제가 원래 부르러는 곡이 이적의 레인이에요 그거 아시나요? 이적의 레인 알죠 철도좀 불러볼게요 네네네 닥쳐! 아이 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잘 부를까요? 웅얼웅얼 거리는 거 고치셔야 돼요 웅얼웅얼이요? 예예예 예예 어떻게 해요? 다시 한 번 불러보세요 웅얼웅얼 닥쳐! 아이 부르기도 전에 하지 마세요 아 일단은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예 그 가사 전달력이 굉장히 약해요 다른 분들 내려주시고요 예 자 불러볼게요 다시 다른 분들 내려달라고요 아 그렇게 그냥 이제 가세요 그냥 다른 분들 수업태도가 영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그 청삼동에서는 청삼동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그니까 아무리 저는 뭐 정말 그 가수들 클라스 생각 안하고 바로 그냥 저는 바로 욕갈겨요 수업태도 젖 같으면은 제가 연예인인 줄 알고 와가지고 까불고 까불더라고요 예예예 그래가지고 그냥 예 제가 밟아버렸죠 연예인들도 음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이렇게 한 달에 어 네 번 주 1회 수업하고 있는데 네 예 일단은 님 같은 태도 보이면 바로 바리깡으로 대가리 밀어버리고요 예 진짜요? 그래서 이제 그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그 저기 삭발하고 이제 나오고 그러면은 저한테 뭐 대가리 깎인 거예요 아시겠죠 하하 하하 드립치지 마시고 아이큰죽기는 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일단 불러볼게요 예 대가리 대 이 이 갸 개 아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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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 분 잘해주실 것 같애 둘리님 둘리님? 둘리님? 말을 안해 예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진짜 노래 잘 부르고 싶어서 그래요 알겠어요 그 제가 레인이라는 노래는 아는데 네네 님이 부를 때는 진짜 발음이 너무 부정확해요 진짜요? 네 그럼 아나운서를 준비를 더 해야되나요? 아나운서를 준비를 해야된다 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예 또박또박하게 해서 불러주세요 시작 오늘도 이 비는 그치지 않나 모두 어디서 흘러오는 건지 창밖으로 출렁이던 해드라이 까마도 갈 곳을 잃은 채 울모 이고 어떻게 좀 낫나요? 제가 이제 발음을 보니까 그 음정이 안 맞거든요 이렇게 음정이 안 맞으신 분들한테는 포기해야 되나요 그러면 포기보다는 이제 빨간 바케스가 필요해요 빨간 바케스요? 준비를 할까요? 네 그거를 이제 대가리에 쳐쓰고 양동이 같은 거 쳐쓰고 부르시면 본인의 소리를 본인이 들을 수가 있어요 양동이 내놓고 비닐백이 있는데 한번 뒤집어 쓰고 돌려볼까요? 아 양동이 구여올게요 양동이 바로 구여올게요 아하 진짜 양동이 구여오나? 개미친새끼네 이거 개미친새끼네 이거 양동이 구여왔습니다 양동이 소리 내봐요 미친새끼네요 예예 알겠습니다 아 진짜로 배우고 싶어서 그래요 네 대가리 뒤집어 쓰세요 네 뒤집어 썼어요 네 불러보세요 오늘의 비만 고치지 않나 내가 어디서 아 아 죄송한데 원곡을 아예 파괴하셔가지고 제 머릿속에 있던 예? 원곡을 파괴하셔서 제 머릿속에 있던 이적의 레인이라는 노래 자체가 아 똑같아요 들어보세요 아예 지금 사라졌거든요 제가 들어볼게요 진짜 님 때문에 오히려 망했어요 지금 오케이 아 죄송해요 오늘도 이 비는 그치지 않아 오늘도 이 비는 그치지 않아 이렇게 가야죠 오늘도 이 비는 해보세요 양동이 써요? 아니 해보 양동이 아이 벗어 이 개새끼야 아 벗어 벗어 아 이 새끼 대가리 일뚝이네 존나 멍청하네 오늘도 이 비는 그치지 않나 안나가 아니라니까요 예예 시뻘새끼야 잠깐만요 예 오늘도 이 비는 그치지 않아 아 그렇게 불러야네요? 아니 화란 대로 해 의문 의문 갖지 말고 자 갑시다 어때요? 어때요? 좀 낫죠? 좀 나은거 같은데? 네 죄송한데 제가 그쪽이랑 랜선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제 손길이 님의 뺨에 닿지 않거든요 아 님 그래도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예 원래 님 정도 실력으로 저한테 와가지고 레슨 해달라 그러면 전 바로 네 예 발로 그냥 프론트킥으로 그냥 가슴 팍 차버려요 아 근데 진짜 천당동 사나요?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단에서 굴러떨어지시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버는 돈은 한 달에 뭐 몇 억씩 벗는데 아 그거 아니에요 예 그 저기 합의금으로 이제 많이 나갔어요 지금 굉장히 적자에요 예 굉장히 적자에요 그래가지고 가르침 받으려고 예 예 저희 건물이 지금 빌딩 3층인데 예 걷어차버려가지고 아 저 약간 그거라도 그 예 제가 님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예 예 님이 님 뺨 한 대만 때려주시면 안될까요? 예 아 그럼 진짜 잘 아껴줄 거예요? 예 예 진짜요? 알았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여드름 터지신 거 아니죠? 아 여드름이요? 여드름이 이마에 있어갖고 아 그런가요?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갈게요 예 예 이렇게 가거든요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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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 끝이 짓밟냐 똑같은데? 님 진짜 선천적인 음치시거든요? 네 그거 좀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? 죄송한데 님아 한 대 더 맞으셔야 되는데 님 곶감에 딱밤한테 때려주실 수 있나요? 곶감에 딱밤이 너무 아파요 아랫배가 좀 많이 아프죠? 알겠습니다 이번에 못하시면 곶감에 딱밤 맞는 걸로 갈게요 다시 갈게요 하나 둘 오늘도 이 비는 그치지 않아 오늘도 이 비는 그치지 않아 오늘도 이 비는 그치지 않아 님은 안나 이러시고 어? 저는 그치지 않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치지 않아 이거 이것만 해봐요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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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그 비디오 게임 보면 이제 아나 이 음이 지금 그 옛날에 소닉 할 때 소닉 게임 딱 이렇게 팩 꽂으면 세가 이거거든요 세가 아나 아나 이거랑 비슷한데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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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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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존나 똑같은데? 원 투 들어봐 오늘도 이 비는 끝이지 않아 끝이지 않아 똑같은데? 끝이지 않아 이것만 한 만만 들은 것 같거든요? 똑같은데? 안되겠다 곡감 딱밤 한 대 맞자 진짜 이거 님아 노래 제대로 가르쳐 드릴테니까 제가 토크온에서 발성 1타강사에요 제대로 가르쳐 드릴테니까 양심있게 딱밤 한 대 갈깁시다 딱밤 한 대요? 예 자기가 자기 스스로 때리면 약하게 되잖아요 예 갑시다 너무 재미네요 수고하세요 따라 한번 가겠습니다 저 친구는 제가 방송을 떠나서 저 친구는 안 돼요 안 되는 애에요 안 되는 애들은 죽어도 안 돼요 예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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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